한편 민주당에선 누가 새로운 국회의장 후보가 될지 관심인데요. 친명계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미애 당선인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여당과 갈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나란히 육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의 도전장을 내민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이른바 명심 경쟁을 벌였지만 연장자 우선이라는 관례에 따라 추미애 당선인으로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을 했습니다. 앞서 5선에 성공한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해 강성인 추미애 당선인으로 조율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로써 22대 상반기 국회의장은 친명계인 추 당선인과 남은 후보인 우원식 의원으로 좁혀졌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70.6%가 추 당선인을 선호한 만큼 무게는 추 당선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윤석열 정부 견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천명한 만큼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나 개혁입법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